성에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내다가 저에게 특별한 힘이 있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은 악마다 속박을 하고 결국 그 성벽에서 내쫓습니다 방금 마을에서 쫓겨났는데 챙겨준 사람이 많네 아까보다 괴로웠어 아 수고하셨습니다 최고량의 힘 마지막 촬영 전후로고요 뮤직비디오 중간에 컷! 오케이, 진행합시다 와, 드디어 끝났습니다 왜 끝났어요? 대쟁적이었죠 일주일 넘게 찍은 최초의 뮤비들입니다 근데 최초죠 아, 미국이라서 처음으로 또 뮤비를 찍고 맞아요, 맞아요 이제 오프예요, 오프 그리고 저희 이제 도와주는 우리 댄서 부분들 아, 진짜 스태프분들 컷 앱 미스터 쏘 미스터 쏘 아, 지금 안 들린 척 하시는데 되게 좋아하고 계세요 역대급 아닙니까? 네,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저희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모든 여러분들께서 이거 봤을 때 굉장히 좋아해서 나오겠네요 저희들의 춤에 정점을 찍은 저희는 이제 활동으로 아미분들에게 찾아뵙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하면 오늘 해볼까요?